02590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동화기업입니다. 동화기업, 은, 은 동사는 1948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1995년 8월 7일 코스닥 시장의 상장함 MDF, PB, MFB, 화학, 권장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파티클보드 및 MDF 국내 점유율 1위를 보이고 있음 2019년 8월 전해액 등 전자재료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동화일렉트로라이트, 9. 파락스 이텍, 를 인수하여 2차 전지 전해액 제조 사업을 시작함. 기업개요-2013년 10월 지주회사였던 동화홀딩스, 주, 가인적 분할하여 존속법인은 동화기업, 주, 으로, 분할 신설법인은 동화엠파크홀딩스, 주, 로 분리되어 지주회사에서 탈피함-MDF 제조판매, PB 제조판매, MFB, 가공보드, 제조판매, 바닥재, 벽장제 등 제조 및 판매, 제재목, 데크제 제조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국내 MDF 시장에서 점유율 2위, PB 시장에서 2위, 강화마루 시장에서 1위로 업계 내 선두기업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 재무-전반적인 제품의 판가가 인상된 가운데 MDF 및 PB, 표면제 등의 판매 증가, 베트남법인의 성장 및 하우진 사업부의 성장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신장 대시 유언목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수지 저하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국내 건설 투자 회복으로 권자대 수요 증가가가 예상되며, 북미 및 유럽의 전해액 신규 증설 효과와 함께 리피 F6 고정거래 비중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가능할 듯, 2023년 1월 13일 기준, 장마감, 동화기업의 시가 총액은 1조 587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동화기업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38위입니다. 동화기업의 상장 주식수는 2020만 3천5백 신세주입니다. 동화기업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동화기업의 퍼은 43.9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1.6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0.5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95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4,328원을 보여주었으며 PBIO는 2.8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9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O가 BPS는 각각 1.39배, 37,58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에 4.00이며 목표주간은 13만6천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85번지억원, 668억원, 104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34번지억원, 403억원, 560억원입니다. 동화기업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20번지 18%이고 유보율은 8400.11%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6.09이며 전일 대비해서 20.99 더하기 0.8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1.82이며 전일 대비해서 1.00 더하기 0.1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화기업의 2023년 1월 1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만24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5만2500원보다 1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5만1700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동화기업의 총가는 5만2400원이며 주가가 동화기업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화기업의 총가는 5만2400원이며 주가가 동화기업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동화기업은 거래량 26,609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395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3,700일 흔한주, 키움증권에서 3,500일 흔여덟주, 삼성에서 2,900일 흔내주, 제이피모간에서 2,387주, 신한투자증권에서 2,200일 흔아홉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140일 주, 디비금융투자에서 4,290일 주, 신한투자증권에서 3,517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300스무두주, 삼성에서 2,100일 순두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만8,900에 순한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만2천스무한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동화기업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동화기업 주의원 그린 상품을 매수하여 irgendwelorde 쓰는 부서치로 구성청달압을 저하여 하였으며 기관ortun사에 Lindцо